이 앞에 있는 것이 촬영고개 입니다. 그리고 터널은 촬영터널 이에요 촬영터널 이 터널 통과하면 공주죠? 공주 정안 입니다. 이 터널 생기기 전에는 터널 위에 차량 고개를 통해서 공주하고 천안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. 많이들 고생하셨겠죠? 왼쪽에 보면 구도로가 보여요. 왼쪽에 구도로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. 바로 옆에 구도로가 옆에 있어요. 우측에는 저 밑에 보이는게 1월 6개소구요. 천안 논산강 고속도로가 저기 붙어있죠. 저 타고 가면 논산 끝자락, 연무대? 연무대인가? 거의 그쯤에서 전주랑 연결된 그 부분으로 나오죠. 1월 6개소 입니다. 20시부터 10시 m